안녕하세요 마이퍼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부야고요 여기 시부야의 어느 카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하치코 동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하치코 동상 앞이고요 이 친구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만나는 이 친구가 제 옛날에 군대 후임이에요 후임인데 나이는 같은데 군대 후임입니다 예전에 유학 시절 때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몇 년 만이냐 거의 4,5년 만일 것 같은데 야 오랜만이다 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내꺼야? 야 밑에 이거 뭐냐 그 영양제도 있고 밑에 술이거든 한국 술이 한국 술 한국 술 우리 일본에 왔을 때도 여기서 만나지 않았냐 처음에 너 여기 왔을 때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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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유학할 때 유학하고 너는 잠깐 왔을 때 언제야? 나 한 4,5년 전까지 벌써 그러니까 나 벌써 온 지 5년째니까 내가 어 진짜 오랜만에 도쿄 어때? 도쿄? 응 진짜 똑같은 거 왔다 변함이 없어 야 옛날에 다녔던 동네들 다 둘러봤단 말이야 응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대로야? 어 가게는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바뀐 게 많이 없더라 여기야? 맞은 거 같은데? 우동 우동찜 맞네 이거 맞아? ус leopard 구십시오 응 아 아 뭐 먹을래? 일단은 오수수매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오수수매? 아 우동 와 우동 종류가 많네 네? 거기 유튜브는 뭘 먹었어? 카레우도인가 먹었어요 물어볼까? 어우RRR 응 어우 옳すu 그냥어떤 그거죠? 아게타임은 아리타임 수지 아... 아고수지도 에이 큐... 큐수지 아아 아! 아이아이 아이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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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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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쓰지? 그럼 나는 주쓰지를 먹을까? 주쓰지? 이거? 응. 이거. 이거 먹었고 여기 템포라도 있던 것 같은데 가라아기 같은 거 나 이거 뭐가 있어 뱅카스 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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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나시메 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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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나시메 샤베 아 아 아 아 아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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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치리다. 이렇게 되면 이열치리다. 여기도 왠만하면 외국인 거리와 비슷하군. 아깝다. 여우기공원이면 유명한 여우기공원. 아깝다. 아, 대박이다. 이게 귤수지. 그래, 진짜 크다. 이 면 진짜 맛있겠다. 아, 이 귤수지라고 했는데 좀 특이하네. 하얀건줄 나오는데. 그 수지가 힘줄 아니야? 맞아, 힘줄. 소힘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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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돌이다. 야, 이것도 국물 마셔봐. 음. 음. 괜찮지? 소힘줄 맛이 있다. 어. 진짜 이거는 면이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맛인데? 아, 진짜? 음. 야, 확실히 면이 다르다. 그렇지, 면은. 동쿄토 우동이랑 다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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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 먹어봐. 이거 안 한 번 먹어봐. 진짜. 여기서 육즙 터집. 음. 와 아까 먹고 씹는 순간 터진다 아까 먹고 당황했어 여기 있으면 육즙 터진다는 게 이겁니다 곤약인지 모르겠네 곤약 같은데 맛있습니다 유독면에 간이 있어서 딱 적당하다 이게 면을 직접 파시니까 굴기와 더 달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직접 소중하는 것 같아 그거 따라서 하는 거 만드시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만드는 시간이 안 걸릴까 아마 오픈 때 보면은 만들 수 있겠다 그니까 난 벌써 추웠어 만석이야 근데 이게 또 올 것 같아 나도 올 것 같아 약간 우동인데 돈 꽂으라면 먹는 느낌이 있어 뜨거운 우동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뜨겁지도 않아 음 음 음 뜨거운 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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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 뜨거운 우동 뜨거운 우동 뜨거운 우동 눈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